노래하고 장구치고 이야 오늘 장구를 방금 한 대를 받고 지금 대대를 갖고 오셨어요 장구를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야 오늘 또 과연 우리 귀요미 태연 장구의 신을 위협할 금산화씨 외 여러분이 함께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충청일부장 금산화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에 첫번째 팀부터 네번째 무대를 받잖아요 어떠셨어요 잘하셨어요 강력한 우승후보 없어요 우리 팀도 아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작년 3월달에 전북노래자랑 나갔던 팀입니다 가수님 노래로 전북노래자랑 나갔거든요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입상 못했어요 본소만 진출했어요 본소 진출은 대단하신 거예요 예능 경쟁에서인데 그 입상 못한 한을 오늘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곡 어떤 거 박수님 노래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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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를 준비를 하셨구나 이야 얼마나 잘 미칠지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또 장구 연주도 함께하게 되나요 네 장구도 한 대가 아닙니다 세 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박사진의 미루 미루를 노래하고 장구치고 어떻게 소화를 해주실지 기대해 뒤쪽부터 자세 벗어보세요 지금 자세 남다릅니다 지금 벌써부터 의미심자가 예상치 않은 네 네 어 지금 어 손 올려야지 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노래하고 장구치고 충청의 팀 금산하 씨의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져주시죠 고쇼 양심 가슴에 묻는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 줄게요 꿈 없으면 무시한 무시한 몸에 썰만 살아도 상체만 더 무시할 때 허수하리라 생각 머리에서 발톱까지는 같이 사랑으로 밀어 넌 위에서 발톱까지는 같이 사랑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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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바로 나를 밀어 구석구석 지는 때까지 내가 다시 밀어줄게요 밀어 밀어 사랑으로 다 쏟아 먹던 때 당신 가슴에 묻는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 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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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밀어줄게요 고장공연 펄전롱까지는 같이 사랑으로 밀어 밀어 넌 위에서 사랑해서 사랑으로 밀어밀어 밀어밀어 사랑으로 마음과 때를 밀어 구석구석 지난 끝까지 내가 같이 밀어줄게 밀어밀어 사랑으로 가수가 넘고 때를 밀어 당신 가슴에 멍던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 해요 밀어밀어 사랑으로 가수가 넘고 때를 밀어 구석구석 지난 끝까지 내가 같이 밀어줄게 밀어밀어 사랑으로 가수가 넘고 때를 밀어 당신 가슴에 멍던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그대로 계시고 사진촬영 붙어서 붙어서 사진촬영 사진촬영 몸만 붙어서 가운데로 붙어서 장구 놔두시고 사진촬영 한 번까지 천재줄 앉아주시고 이야 정말 잘 밀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박서진이 밀어밀어 중간에 또 박서진이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노래하고 장구치고 충청의 무대 금상하시오의 열한분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대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장구 야 이곳 얼마에요 우리 박서진이 털 이상할 wir